오늘은 겨울의 마지막 절기, 대한입니다. 공개가 차갑긴 해도 부산의 기온은 영상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해가 지고 난 뒤로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기온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설 연휴 동안 기온이 들쑥날쑥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강추해가 찾아오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비나 눈이 내리며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며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부산은 대체로 맑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은 아침까지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은 종일 공개가 탁하겠고요. 부산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이 2도, 양산은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7도, 울산 5도, 거제는 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해남부 먼바다부터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고요. 다음 주 내내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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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